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백신 정책에 대해서 아주 전국을 찌르는 쓴소리를 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뤄냈던 주인공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최고의 핵심은 백신 어음이 아니라 백신 현찰을 달라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 상반기 중에 6월 말까지 1200만 명. 아이고 문재인 대통령님 그건 다 어음이잖아요. 두 달 후에 현찰 주겠다는 어음. 어음은 부도 날 수 있다. 도대체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부도가 나도 나중에 사과도 안 해. 부도가 나면 그냥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오리발 쭉 내밀고 그냥 지나가는데 백신 어음 말고 백신 현찰을 달라. 오늘 백신을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후에 대한항공편으로 아시아나편으로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유럽에서 백신 들어옵니다. 천만 명분 오늘 오후 3시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현찰을 달라고요. 현찰. 11월 달 얘기하지 말고. 6월 말 상반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 어음이잖아요. 어음은 다 부도 났잖아요.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 다 부도 났잖아요. 이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말입니다. 국민들은 이 마스크 언제 벗냐다. 제 마스크 바로 옆에다 벗어났습니다. 지금 저기 있습니다. 방송 중이라서 벗었습니다만. 방송 끝나자마자 다시 씁니다. 마스크 도대체 언제 벗냐. 국민들은 그것이다. 안철수 대표가 자기 SNS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계약서나 MOU. 양해각서. 뭐 이딴 팩신 어음이 아니라 미국처럼 누구나 어디서나. 누구나 어디서나. 편의점 약국에만 가면. 컨비니언스 스토어. 거기만 가면. CVS. 거기만 가면. 골라서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골라서. 화이자 맞을래. 얀산 맞을래. 모더나 맞을래. 골라서. 불법 체류자도. 심지어. 왜. 신분증 봅시다. 사회보장 넘버주세요. 그러면 불법 체류자들이 안 맞을까봐. 그러면 집단 방역에 집단 면역에 구멍이 생길까봐. 신분증 보자 소리 일체 안하고. 오기만 하면. 이름만 좀 적으세요. 이름만 그냥 적으면. 가명인지 진짜 이름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이름 적으세요. 하고. 바로. 접종. 누구나 어디서나. 이게 지금 미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바라는 건 그거야. 안철수 대표가 하는 말이. 부도어음 말고. 현찰. 현찰. 안철수 대표의 제안은 구체적입니다. 자. 5월 달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나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한미정상회담 갔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제 말 좀 들으세요. 규 좀 열고. 갔지 않습니까. 그때 혼자 가지 말고 범정부 차원의 구매 외교단을 구성해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필요하면 이재용. SK 회장 필요하면 SK. 현대차 회장 필요하면 기업인들. 그다음에 전직 미국하고 긴밀한 소통을 이루었던 경험이 있는 전직 외교관들. 지금 당신들은 주류 교체. 주류와 비주류를 교체한답시고 우리 외교 전문가들 엘리트 전문가들 다 이상한 데 보내놓고 지금 옛날 비주류들이 지금 외교 일선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고 정말 미국 그 미국의 진짜 실력자들하고 말이 통하는 전화 걸어서 퍼스네임으로 통화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실력자들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구매 사절단을 구성해라. 이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는 제안입니다. 좀 귀를 열고 들으세요 하고. 그렇게 구매 사절단을 해라. 필요하다면 나도 가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답입니다. 나도 갈 테니 나도 넣어주세요. 나도 가면 나도 미국에 통하는 통로가 있으니까 좀 가져봅시다. 지금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아무 다 필요없어요. 지금은 그냥 백신 구해오는 거 그거야. 무슨 백신이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부작용이 어떠니 그것도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문제. 거리두기가 어떻고 이런 것도 다 두 번째 문제. 지금의 첫 번째 국가 과제가 무엇? 첫 번째 국가 과제가 무엇?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없어. 백신 구해오라고. 백신. 도대체 백신. 대통령이 돼도 좋고 기업체 회장이 돼도 좋고 아니면 전직 외교관이어도 좋고 누구든 좋아. 누구든 좋다고. 제발 가서 백신을 구해오라고.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을 가리고 있는 마스크도 벗겨달라고. 이거보다 확실한 제안이 어디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들리십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제안이 어디 있냐고요.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 반미하다 백신 손벌리는 정부. 야 문재인 정부. 니들이 미국이라면 주고 싶겠냐? 제가 저잣거리의 말투로 바꿔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반미하다가 백신 손벌리면 미국이면 주고 싶겠냐? 어지간히 해라 어지간히 해. 그런데 최근까지도 중국 비유 맞추는 시진핑 비유 맞추는 발언만 자꾸 하고 있는데 미국은 백악관은 귀가 없냐? 다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백신 달라고? 죽고 싶겠냐? 그리고 전직 총리라는 사람이 미국 보고 깡패라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백신을 받겠다는 사람들이야? 안 받겠다는 사람들이야? 아이고 참 말로. 두 번째. 안철수 바른 말 하네. 네. 바른 말 하는 겁니다. 바른 말 하는 겁니다. 바른 말. 세 번째. 덕분에 5천만이 개고생 중. 누구 덕분에? 문재인 정권 덕분에. 5천만이 개고생 중. 네 번째. 스와핑은 반미운동 부르려는 프레임이다.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제가 미처 생각 못했네요. 이분은 아주 정치적인 흐름과 맥락을 깊게 짚으신 분 같아요. 이 시청자님은요. 스와핑으로 해서 백신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선거까지 내년 선거 때까지 반미운동을 이끌어 가려는 그런 프레임일 수도 있다. 라는 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아 정말 댓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전경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국민의 정한 명령 1,2,3,4,4,4,5,4,4,5,5,5,5,4,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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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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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감사합니다.